오트밀이랑 시리얼 5개 먹고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악사에서 나온 골드 뮤즐리에요 이거는 제가 맨날 먹는데 엄청 맛있고 기본적으로 오트밀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해바라기씨랑 보리 이런 거에 딸기랑 라즈베리랑 바나나랑 이런 과일이 좀 첨가될 수 있는 거고요 영양성분은 보면 탄수화물 50에 지방 14g에 프로틴 10g 당뇨 14g 정도 들어있어서 엄청 좋은 편이에요 특히 맛을 생각하면 근데 당뇨가 조금 있긴 하니까 완전 다이어트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건강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우유는 저지방이 아닌 일반 우유랑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말린 과일이랑 귀리랑 거의 메인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거의 과일은 라즈베리랑 딸기 위주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냄새는 그냥 콤프레이크 냄새가 많이 나요 딸기랑 라즈베리가 많아서 새콤한 맛이 확 느껴지고요 그리고 바나나 향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해바라기 씨가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트밀 특유의 그런 향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4등 추천드리는 게 이거 퀘이커의 클래식 오트맨 여기는 그냥 귀리 오트밀만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이하게 난소화성 말토덲스트린이라고 혈당 낮추는 그런 식이섬유 종류가 좀 들어있는데 요양성분은 귀리답게 탄수화물 60g에 단백질 10g, 지방 10g 정도 당뇨 3g 정도 들어있어서 완전 좋은데 그렇게만 보면 거의 제일 좋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오트밀도 다 제품별로 마차가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맛이 그렇게 제일 맛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이 정도에 뽑아봤어요 오트밀 같은 경우는 조금 딱딱하니까 이거는 불려서 먹는 게 좀 좋아요 오트밀은 이렇게 가공된 귀리 그 자체고요 여기다가 우유를 부어서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통곡물류가 퓨린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러신 분들은 오트밀 같은 이런 통곡물류는 안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질릴 것 같으면 여기에 과일을 좀 넣는다든지 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등으로 제가 뽑은 게 바로 이 조던스 뮤즐리 이거는 엄청 유명하죠? 영국에서 만든 시리얼이고요 뮤즐리 중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들어있는 거는 일단 귀리랑 보리 위주에 그 다음에 대취하자 들어있는 게 좀 특징이고 건포도랑 과일용화 조금 들어있어요 탄산화물 68g 정도의 지방이랑 당류랑 10g 정도 들어있고 식이상류도 10g 정도 그래서 뮤즐리 중에는 당류도 엄청 적은 편이고요 근데 맛도 있는 그래서 완전 추천드리고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분수를 더 많이 해서 먹기 편하게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맛 차이가 확연히 나는데 악사의 뮤즐리는 달콤하고 새콤한 향이 확 났다면 조던스 뮤즐리는 견과류 특유의 고소한 향 이런 게 좀 많이 나서 차이가 확실히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달콤하고 새콤한 걸 좋아하시면은 악사의 뮤즐리가 조금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시리얼 추천 2등이 제 완전 최애 중에 하나인 이 위트빅스예요 이거는 엄청 유명한데 호주 거고요 이렇게 브릭 형태로 돼 있는 통밀 시리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분을 보면 통밀이랑 설탕, 소금 뭐 이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탄수화물 60g 좀 넘게 있고 당기 3g 정도에 식이상류와 단백질은 한 10g 정도씩 그리고 지방은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좋아하는 게 맛이 있어요 얘가 특이한 게 대부분 이 정도 영양 성분이면 오트밀 베이스거든요 근데 이건 통밀이라서 오트밀 특유의 식감이나 냄새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위트빅스는 좋아하시겠으니까 그런 거가 좀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안에 여러 개의 사각형 형태로 쭉 들어있고요 한 번에 두 개씩 드시면 돼요 되게 그 고소한 맛이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신기한 게 영양 성분상이나 거의 설탕은 없는데 근데 단맛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위타빅스라고도 있는데 거의 똑같은 제품이고 영양 성분 차이도 없고 맛 차이도 거의 없어서 그냥 그거 있으면 그거 드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을 거 같아요 플로하반 워낙 영양 성분이 좋고요 보시면은 당뇨는 아예 없다 보시면 되고 탄산이 64g에 식이상류와 단백질이 거의 10g씩 들어있고 지방도 거의 없고요 거기다가 플로하반이 제가 먹어봤던 오트밀 중에는 맛도 제일 맛있어요 오트밀이 워낙 영양 성분이 좋고 다 좋은데 좀 맛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플로하반은 맛있어서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이거를 뽑고 싶고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만든 거고 원재료는 그냥 귤이 100%예요 부을 때부터 케이크랑 다르게 가루가 거의 달리지 않고요 알갱이가 훨씬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오트밀이랑 다르게 압도적으로 맛있어요 그리고 고소하고 귤이 특유의 냄새도 거의 안 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오트밀 좋아하시면 그냥 플로하반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맛있고 영양 성분도 제일 좋고 식감도 좋고 이게 최고고요 만약 오트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트백스 담백한 맛은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건강이나 체중 감량에 신경을 좀 쓰고 싶다면 저는 악수사의 뮤즐리 베리를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얘가 그냥 일반적인 시리얼의 맛에 가장 가까워요 이게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많이 나면서도 영양도 좋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린다